우리 또 진주시 지부에서 하모니카 합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들은 진주시 지부장 허두입니다. 오늘 이 자리를 입격하지 노주호 총장님과 김정희 이사장님, 심혜진국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한부민, 우리 부모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준비한 듯이 지나고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같이 박수 한번 부르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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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다음은 말투 바라며 하셨습니다. hey, hey, 박수,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